희귀의 무색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탐손화첩 탐욕의 손이 또 기가 막히지 돈 쓸어 담겠구만 벌써 60골드 벌었어 탐욕 탐욕 어서오세요 이게 얼마야 금손실 금손실 탐욕 회중시계 전질 탐욕 아 짭짤하다 이게 돈이지 상점수인 딱 대라 돈 들고 간다 도بي 아 저건 꼭 마음의 옷은 살 것도 없네 더러운 쌍섬 주인색 탐손 교훈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아무나 걸려라 탐손 교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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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벤구 룬벤구 뎅 노상목 저언지저언지 엘리트나좀 삶는게 낫지 않을까 오토표 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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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교훈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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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냐 교훈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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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이나 강화할 것 같으면 교훈 받는 게 낫지 아, 아, 이럴 수가 아우, 그럴 수도 있지 그럼, 그럼 조은 Care 조은 Pay 조은 Rece 그냥 택을 왜 쬐야하냐 그냥 수월 받아갈까 택을 왜 쥐야 아잇 전지색 진짜 아잇 크로프트 이제 크로프트 아 서슨 아 아 아 아 아 서슨 대우스 마키나 전지 편하게 쓰려면 마키나가 좋긴 하겠지만 뭐 굳이 지금 크로프트 안 말리지 않아 기념품 전등 전등 전등도 좋은데 가방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영체화 먹을만한거 같은데 전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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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0년 퍼즐 정신 수영 창법 갑자기 불꽃을 내뿜으며 당신을 바라봅니다. 돈 돈 뒤쪽이다 필멸자 수비 바이오 바이오 주얼 주얼 근데 지금 적 없다 명상 들어가는게 경각밖에 없다 조용히 지난번에 지난번에 성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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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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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훈 같고 예매하네. 4평의 관절 부수기 다 달달한 카드만 나오네. 성급함. 결론 성급함. 기가 막히네. 강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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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떡 결론 지우는 게 제일 낫지 탐손주고 최대 체력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탐손주가 결론주가 아이고 스판덱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킬가 안나오나? 32딜을 막을 수 있지. 곤충 박스 흔신 흔신 이것 딜이 좀 모자랄수도 변화시킵니다 영혼방패 구급상자 담배 담배는 필시간이 있네 두번 필수있네 담배피고 얼부리나 때리는게 낫지 않을까 가완얼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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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불춤할때 손가락 돌아보면 얼굴 춤할때 손가락 돌아보면 이게 캐릭이냐 카단장으로 현둠이 다 잡네 아 두장 썼구나 그건 몰랐네 돌래창기 지우고 하이라도 흠 아 영세가 되면 안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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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지우지 경각 수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취약 없는게 아쉽네 취약 하나 챙겨가는게 좋을텐데 너어증 아쉽네 12 Hassan 아, 다행히 서리스 Bleh ㅎㅎㅎ 헉! 나요 서슨! 빅 서슨넨 아니면 그냥 의석 시계보단이 낫겠다 아닌가 이러면 또 전지가 뜨네 아 또 없었어 근데 왓처는 서순 좀 해도 되니까 서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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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순의 왕 숭배 지우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잠시만 서로 정권 수행 쉬워 쟘 될 것 같기는 해요. 뭐 카드 하나 더 집을 수도 있지. 소절.. 소절하십니다. 소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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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긴 하는데. 평소에 폭풍 근데 폭풍에 나오면은 전지각을 못 보는데 안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래 나 지게 맞았어. 이제 순화는 100번이니까 클릭 미스만 하나 내리겠네 아아 뽕총아 아 됐어 200으로 나도 떨어지잖아 무했어서 더 빨리 잡으려고 한거에요 키드 아 아 돌려차기 그걸 믿었음 돌려차기 심장 호흡업식 후 후 으으으ㅇㅎ으ㅇ ㅗ ㅇㅇ ㅜㅇㅇㅇ enfant ㅓㅇfill Fu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